미국 에리노조나주에 가보면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스카이다이빙을 했느냐. 두 명이 공중에서 비행기를 서로 바꿔 타는 엄청난 도전에 나섰습니다. 이렇게요. 베테랑 스카이다이버 두 명이 경비행기에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. 지금 내려오는 거 보이시죠? 시속적이에요. 그냥 이렇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200km가 넘는 속도로 떨어지는 겁니다. 아주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 그런데 이때 비행기 한 대가 같이 내려가요. 급강화하면서 빠른 속도로 추락을 합니다. 그러면서 스카이다이버들 낙하산을 펼쳐서 일단 무사히 지상에 착륙을 하는데 성공을 하는군요.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? 스카이다이버들의 사촌지관인데요. 뭘 시도하냐면 서로 타고 올라갔던 비행기를 바꿔 타는 걸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공중에서. 이른바 플레인스워프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성공을 했다면 자신이 타고 올라갔던 비행기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뻔했습니다. 뻔했는데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안의가 통제 불능으로 빠지면서 급강화해서 추락해버려서. 어떻게 됐어요? 그거는 실패를 했고 스카이다이버들은 다행히도 무사히 땅에 내렸다고 합니다. 낙하산을 펼쳐서. 그런데 문제는 저 스턴트를 허가한 적이 없이 지금 시도를 하는 바람에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조사에 착수를 했다고 합니다. 아 무허가로 도전을 했군요.